인천시교육청이 2022년 예산안을 4조 7,969억 원으로 편성했습니다. 이번 예산안은 2021년 본예산 4조 298억 원보다 7,671억 원 늘어난 것으로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. 인천시교육청은 내년 예산 편성을 교육회복과 무상교육, 학교시설 개선과 주민참여 예산사업 등에 중점을 두고 편성했습니다. 이번 예산안은 제275회 인천시의회 정례회의 교육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를 거쳐 다음 달 14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됩니다.